상시시험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 첫번째 예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 실습하셔야 오류가 없습니다. 컨텐츠 사용 클릭합니다. 다음은 문제 1번 DB 구축에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첫번째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테이블에서 취업 추천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첫번째 예제 순번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번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요. 필수에서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필수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두번째 기본키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기본키로 설정하기 위해서 순번을 선택하시고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순번 앞쪽에 레코드를 선택하시고 필드 이름을 딱 선택하시고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새 레코드 추가 시에 기본적으로 0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에 오셔서 0이라고 입력합니다. 화면을 살짝 확대하시면 기본값 0, 그 다음에 기본키 설정, 또 하나 순번에 대해서는 필수에서 예, 세가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입니다.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추천일자 필드에는 추천일자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입력되도록 기본값을 선택하시고요. 오늘 날짜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 함수 이름에 DATE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값 데이터 함수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첫번째 취업 추천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을 다 하셨다면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기존 데이터는 새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졸업 예정자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졸업 예정자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학번 필드는 필드 크기를 8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번 필드를 선택하고 필드 크기에 오셔서 8이라고 입력하시고요. 8 입력하신 다음에 두번째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필수에서 예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미리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전화번호 필드는 다음과 같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력 마스크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010 다시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따옴표 문구에서 표시할 010 다시까지 입력하시고 그 다음 010까지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010은 문자처럼 입력해 주시면 화면에 표시할 문구처럼 문자율로 입력해 주시고 빼기 그 다음에 8자리의 숫자 입력하는데 숫자 입력은요.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표시할 기호 0을 1, 2, 3, 4 4자리 입력하시고 빼기 다시 1, 2, 3, 4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미콜론 중간에 2개 하이픈이 있는데요. 이 2개 하이픈은 문제에서 기호도 마이너스 기호도 함께 테이블에 저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미콜론 입력하시고 0을 입력하셔서 이 0은 중간에 있는 빼기 기호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는 거고요. 다시 세미콜론 화면에 표시할 때는요. 샵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할 기호 샵을 입력합니다. 다 하셨다면 이렇게 입력 마스크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신 다음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입력되게 하겠...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이크 연산자를 입력하시고요. 앞에와 뒤에 다른 글자가 올 수 있지만 중간에 골뱅이를 꼭 포함해야 됩니다. 라고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에 대한 유효성 검사 규칙까지 설정하셨고요. 그 다음 현재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도록 하겠는데요. 저장 도구를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필드 크기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된 거고요. 또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 입력 마스크랑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졸업 예정자에 대한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4점식에서 4호 20점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에 취업 추천이라는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취업 추천 테이블에 학번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학번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회 속성 조회 탭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졸업 예정자 테이블의 학번과 이름이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콤보 상자를 선택 그 다음 테이블과 쿼리에서 행원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점 점 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졸업 예정자 테이블의 학번과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두 개의 필드를 추가하시고요. 위쪽에 닫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 예 한번 클릭하시고 실제 가져온 데이터는 열의 개수가 두 개이고요. 문제에서 학번이 저장될 수 있도록 첫 번째 필드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바운드 열을 1로 하시면 됩니다. 목록 너비를 3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학번은 표시가 되지 않고 이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열 너비에 오셔서 학번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0을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름을 표시하겠습니다. 목록 너비 3만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3으로 입력하시고요. 화면을 살짝 확대해서 보시면 바운드 열 하나 열의 개수 두 개 열 너비와 목록 너비 값을 설정하셨고요. 목록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니요를 더블 클릭 어 제가 다른 걸 눌렀나 보네요. 아니요를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값만 허용 설정을 다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 가셔서 테이블에 학번 필드에 대해서 일단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시고요. 학번 필드에 가시면 콤보 상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이름만 화면에 표시가 되지만 선택하면 학번 필드가 저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속성에서 설정을 하셨습니다. 네 확인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DB 구축 문제의 세 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관계를 클릭합니다. 기존에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건 그대로 두시고요. 취업 추천 테이블의 학번 필드와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표시를 클릭하셔서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졸업 예정자 테이블에 학번 필드를 선택하셔서 취업 추천의 학번 필드로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 관련 필드는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의 옵션은 그리고 나서 만들기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닫기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채용 회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채용 회사 폼을 다음에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 머리끌에 채용 회사란 제목이 표시되도록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레이블을 클릭하시고 제시된 그림의 폼 머리끌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 바로 채용 회사라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채용 회사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레이블의 경계라인을 선택하신 다음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하시고 이름에다가 이름에다가 LBL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B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형식에서 하시거나 모드에서 하셔도 되고요. 글꼴 이름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굴림체 목록에서 찾으셔서 굴림체 선택하시고 글꼴 크기는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에서 20 입력합니다. 첫 번째 폼 머리끌에 대한 레이블 추가하시는 작업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폼을 선택하시고 가로와 세로에 눈금자에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속성 시트에 폼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하신 다음 형식에서요.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와 기본 보기는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레코드 선택기는 왼쪽에 삼각형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 선택기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예로 바꾸시고 탐색 단추 아래쪽에 레코드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탐색 단추 예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기본 보기의 속성을 바꾸실 건데요. 현재 연속봄으로 되어 있는데 제시된 내용은 레코드 하나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일 폼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폼에 대한 형식에 대한 속성 그림과 같이 설정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본문 영역에서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회사명은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에서 저희는 회사명 필드와 연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XT 인사 담당자 명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인사 담당자 명을 선택하시고요. 세 번째 두 가지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컨트롤에 필드를 연결하는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폼 바닥글에서요. TXT 회사 수를 선택하시고 전체 회사 수가 표시 예제와 같이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 화면을 살짝 확대해서 는 카운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별표 입력하시고 구안값 뒤에다가요. 개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처리하셔서 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특수 효과를 오목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왼쪽에 있는 세로의 눈금자를 이용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모두 선택 작업하시고 그 다음 형식이 오셔서 문제에서 특수 효과를 현재 기본인데요. 기본을 오목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업한 폰보기 클릭해 보시면 우리 디자인 탭에 보기에서 폰보기 클릭하셔가지고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화면과 아직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 들어간 부분 빼고요. 아래쪽에 등록 회사 수와 본문 영역 특수 효과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누르시고요. 문제 2번에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채용회사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그 다음 TXT 채용 구분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겠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에 서식을 클릭하시고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요. 필드의 값이요. 필드의 값이 계약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의 값이 다음과 같습니까? 다음 사이에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이 아니라 다음과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시고요. 어떤 값과 같냐면 계약직이라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계약직과 같습니까?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요. 글꼬 스타일을 굵게 할 거고요. 배경 색깔을 배경 색깔에 가셔서 진한 바다색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진한 바다색 3이라고 설명이 나오는가 확인하시고 선택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다시 한번 폼 보기 클릭하신 다음 레코드 탐색 단추를 이용하셔서 계약직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동하시면 계약직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용회사에 대한 작업을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또 마찬가지 채용회사 폼에 대해서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용회사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 단추를 선택한 다음 클릭했을 때 채용회사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표시하라는 걸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를 작성해서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라고 연결 작업을 하실 건데요.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저희는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표시하겠습니다.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일단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요. 보고서 이름은 채용회사라고 선택합니다. 다음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하시고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은 외열 조건문에다가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은 채용구분이 정규직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필드명은 채용구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채용구분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값이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문자 정규직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작은 따옴표 입력하셔서 입력하셔서 정규직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현재 작성한 매크로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클릭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해서요. 출력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요. 폰보기에 가셔서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정규직에 해당한 회사명과 그 다음 인사담당자명 전화번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에 정규직에 지금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시된 그림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해당된 정규직 내용만 보고서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채용회사 폼도 오른쪽에서 닫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엠의 출력기능 구현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보고서 채용회사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같은 채용 구분 안에서는 화면에요.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바로 정렬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룹 화면에 정렬을 클릭하셔서 화면에 표시해 주시고 정렬을 추가 버튼 누르셔서 채용 구분 안에서 해사명을 기준으로 내림 차순 하겠습니다. 정렬을 내림 차순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화면을 다시 아래쪽에 놓고 채용 회사가 내림 차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머릿글 컨트롤을 페이지 머릿글에 있는 컨트롤을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채용 구분 머릿글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번 회사명 인사 담당자명 전화번호를 현재 채용 구분 머릿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나중에 입력 하실 건데요. 그 아래쪽에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본문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페이지 머릿글 왼쪽에 있는 눈금자를 클릭 하셔서 컨트롤을 모두 선택 하시고 마우스를 이용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래그 하시고 순번 회사명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 하시고 여백 조금 본문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 좀 조절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채용 구분 머릿글로 이동하고 채용 구분 머릿글을 다시 한번 선택한 다음에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출력될 수 있도록 형식에 가셔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더블 클릭 하셔 가지고 예로 설정 합니다. 다음은 채용 구분 머릿글에 txt 채용 구분 텍스트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txt 채용 구분 컨트롤의 표시 예제와 같은 형식으로 정보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 표시된 내용은 채용 구분 이라는 텍스트는 항상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먼저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문 꺼서 문자로 채용 구분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한 칸의 스페이스바 콜론 한 칸의 스페이스바가 필요하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닫기 전에 대가루도 좀 열어주셔야 되겠네요. 대가루를 여는 작업까지 그 다음 큰 따옴표 닫고요.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신 다음 계약직 정규직 이라는 값은 채용 구분 필드에서 가져와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 문자로 큰 따옴표 열어서 가로 닫고 한 칸의 스페이스바 띄우셔서 다시 가로 여시고요. 여는 작업까지 한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연결하겠습니다. 개수를 구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 문자로 큰 따옴표 대가로를 닫는 작업을 해주시면 대가로 닫기 전에 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대가로 닫기 전에 개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입력을 다 하셨다면 다시 화면을 축소 해서요. 일단 언바운드 되어 있는 지금 작성하신 TX의 채용 구분에 정보를 표시하는 작업까지 하셨는데 일단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4번 문제를 갈게요. 디자인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셨을 때 채용 구분에 개자만 표시가 되네요. 그렇다면 현재 컨트롤의 크기를 너비를 좀 조절하셔서 입력하신 내용이 다 표시될 수 있도록 너비를 크기를 좀 조절하시고요.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 가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셔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다음은 네번째 본문 영역에서요. TXD 순번을 선택하고요. 그룹별로 순번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음번에다가 우리는 1,2,3,4 누적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등호 1 입력하시고요. 누적합계에서 그룹별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룹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원본에다가는 등호 1, 누적합계에다가는 그룹 선택합니다. 그러면 계약직에서 1,2,3,4 정규직에서 1,2,3,4 라고 일련번호가 표시가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바닷글에 TXE 날짜 컨트롤 선택하시고요. 현재 날짜만 표시되도록 컨트롤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날짜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등호 입력하시고요. 데이터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오셔서 제시된 그림은 연, 월, 1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날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보통 날짜 이제 작성한 내용에 보고서를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날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용회사 폼을 선택하시고 채용회사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 머리끌에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탭에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고요. 메시지 상자에서 예를 클릭했을 때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 후에 폼을 종료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상자에서 예를 선택했을 때 값을 기억할 변수 하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변수를 선언할 땐 딤이라고 입력하시고 변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A라는 변수 하나를 쓸 건데요. A라는 변수는 어떤 걸 기억할 거냐면 메시지 박스에서 메시지 박스에서 그 다음 변수를 가로 열고 화면에 표시할 폼의 이름은 폼을 종료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종료 하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그 다음 예 아니요 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VB 예스 노로 선택하시고 타이틀은 폼 종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종료 그 다음 가로 닫아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요 if 만약에 A에서요 A라는 변수에 기억된 값이 VB 예스 VB 예스 노 중에 예스가 선택이 됐다면 된 저희는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to 커맨드 닫겠습니다. 클로즈 입력하시고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앱 폼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채용회사 폼을 닫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문제에서 닫는데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저장하고 그냥 바로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save 예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save 프롬부트고요. 예스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if 그리고 나서 if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창의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현재 작업하는 채용회사 폼을 저장 폼 보기에 가셔서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종료하시겠습니까? 라고 예를 선택하면 바로 저장하고 폼을 닫아주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 네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채용회사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회사명이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인사 담당자 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전화번호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채용구분에 가서 현재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채용구분 필드를 가져와서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조건만을 작성할 건데요. 계약직이라는 조건을 입력하겠습니다. 채용구분에 계약직에 해당한 데이터만 회사명과 인사 담당자 번호와 인사 담당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한 커리를 일단 결과를 보시면 회사명부터 인사 담당자 명까지 표시가 되고요. 전체 레코드는 총 20개의 레코드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으시다면요. 우리는 저장을 클릭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커리의 이름은 계약직 회사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에 채용회사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누릅니다. 회사명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채용구분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인사 담당자 명을 선택하고 전화번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주소까지 선택하고 가져옵니다. 다음은 채용회사 테이블을 이용하여 매개의 변수로 입력된 주소를 포함한 아 그럼 조건을 주실 건데요. 주소에다가 조건을 줄 겁니다. 주소에서 일부를 입력하면 해당된 데이터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할 거고요. 라이크 연산자 앞에와 뒤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되는데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값을 포함하는 것을 조회하겠습니다. 라고요. 매개 변수 대괄호 안에다가 현재 매개 변수 값 입력에 표시되어 있는 검색할 주소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조건은 주소 필드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한 데이터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를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 정보를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은 기업 경기도 업체라고 되어 있네요. 경기도 업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요. 기업 조회라고 커리 이름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테이블 이름과 그 다음에 커리 이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 위쪽에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실행을 클릭하시면 검색할 주소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경기라고 입력할게요. 경기라고 입력했을 때 확인 버튼 누르시면 6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예를 클릭하시면 경기도 업체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해당 업체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게 되셨다면 이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현재 표시된 테이블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현재 작업하셨던 커리에 대해서도 저장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실 건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그 다음 커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은 채용회사와 그 다음 취업추천 테이블을 가져오실 거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회사명이 행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열에는 채용구분이 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체하는 값은 학번필드를 가지고 인원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번은 일단 가져오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필드는 배치하셨고요. 커리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크로스텝 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 회사명을 행머리 회사명을 행머리 글로 표시하겠습니다. 채용구분은 열머리 글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번필드는 함수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일단 크로스텝에서는 학번필드를 가지고 함수를 이용해서 수정한 다음에 값으로 표시할 거고 함수를 이용해서 식으로 작성해서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식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학번필드에 대해서 문제 나와있는 학번필드를 이용하여 계산하되 빈셀에는 별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IF 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 엑셀에 IF와우 동일하죠. IsNull 입니까라고 IsNull 함수 입력하시고요. 카운트를 통해서 학번필드의 계수를 구했는데요. 그 값이요.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았고요. IsNull 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그 값이 IsNull 공백이라면 IsNull 공백이라면 비어있다면 별표로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학번필드에 계수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학번에 대한 카운트에 대한 가로 닫고 IIF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커리 도구의 디자인의 결과를 살짝 보시면 회사명 계약직 정규직 기수가 있다면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비어있다면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화면을 살짝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회사별 인원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현재 작성한 커리는 닫아주시고 다음은 네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그 다음 졸업 예정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학번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름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화번호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메일 주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소의 필드가 값이 서울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소 필드는 일단 가족인 하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시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서울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셔서 서울 별이라고 입력할까요? 서울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서울로 시작한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해서 오름 차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볼까요? 학번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체 레코드 개수가 10개인가 확인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됐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커리는 서울 거주 학생 이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 현재 작업하는 커리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시 시험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